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의 이번 이제 퀘스트 영상은요. 제목으로 이제 바로 아시겠죠. 네, 9월 학력평가 준비한다고 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의심은 누구나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이 또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치? 반, 절반 정도간 지나간 것 같은 어떤 타임이고 여름방학 시작할 때 내가 다짐했었던, 목표했었던 바를 아마 많이들 다 이루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조급한 마음도 들고 내가 모의고사를 지금 준비할 땐가 그리고 이 벌크한, 되게 어디 범위가 누적 범위로서 크잖아요. 이 범위를 과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를까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좀 걱정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월드컵이 또 이제 한참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건 너무 멋있잖아. 그치? 뭐 총, 칼, 활, 뭐 개멋짐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올림픽도 챙기대로는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독 날씨가 선생님 원래는 더위를 안 타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정말 더운 것 같아. 이게 기후변화가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덥고 아마 너네들도 공부하기가 에어컨이 빵빵 틀어지면 냉방병 걸리니까 힘들고 그렇죠? 선생님이 목소리 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제 지금 댄스 학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뿡뿡뿡거리고 있거든. 여러모로 이제 힘든 상황일 텐데 이럴 때쯤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선생님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다가 어딘가를 이제 카페 같은 데를 이제 가다가 그 카페에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책 이렇게 꽂혀져 있는 책장이 있는 카페에 있잖아요. 그런데서 신문, 지역 잡지인가 정확하게 이 뭔지는 모르겠어. 지역 잡지에 지나가다가 스치면서 한눈에 확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너무 꽂혀서 이걸 너네한테도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냥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어. 이게 무슨 페이퍼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맨 앞 페이지에 단순하게, 과감하게, 꾸준하게 이라는 이제 문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점에 덮고 지치는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짧은 응원 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잠 푹 잘 자면서 공부할 때 그냥 화끈하게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제 끈기 있게 꾸준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요. 선생님이 이제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한 수업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24년 9월 4일 수요일에 시행이 되는 시험이고요.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수학 3의 3단원이죠. 대단원 3단원의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보통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아마 1학기 때 기말고사 범위로 다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범위가 여러분들 2학기의 중간고사 범위로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의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중간고사 대비도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범위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수학 1의 전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자, 수학 2에서는 이제 1단원의 함수의 극한에 아주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 문항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펼쳐서 보여드리면은 9월 학력평가원생이 최근 3개년에서 2점짜리는 뺐어요. 2점을 빼고 3점, 4점 문항이니까 한 90문제가 조금 안 되니 약 80문제 정도 그런 이제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보면 압도적으로 2단원, 3단원에 몰려 있죠. 네, 그래서 2차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원의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요. 네, 삼각함수 수열 부분에 많이 이제 몰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17문화 지수함, 로그함수의 문제가 또 꽤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얘가 아주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지 않아? 그치? 이것도 충분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고1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범위가 누적, 처음부터 거의 누적되어 있는 범위이고요. 특히 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서는 수능 출제 범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의고사 대비를 한다는 거는 29번, 30번에 나오는 막 어려운 난이도 있는 한 문제에 20분, 30분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대비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이 단원에 예를 들면 이런 단원에 나머지 정리를 빡세게 공부하던 그때 당시에 나의 어떤 기억력과 그때 나의 학습 실력이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다라면 그때 당시에 그 나의 머리가 잘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 공부를 잊지 않고서 그거 그대로 내가 9월 모의고사를 본다라면 내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렇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는 건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있을 때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정리해 주고 한 번씩 정리해 주고 한 번씩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결국 레이스의 끝은 수능이잖아요. 그쵸? 그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차곡차곡차곡 쌓이는 기억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애는 9월 학력평가 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한 만큼 점수는 당연히 오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나는 예전에 분명히 풀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미리 지금 다시 한 번 복습하지 않아서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놓치게 된다라면 그렇게 놓치게 되는 문제들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모의고사는 14번부터 4점 문항이 시작되잖아. 근데 이제 4점짜리 문항 한 문제를 맞추게 되면 14번에 있는 4점짜리 문항은 어려운 4점은 아니거든요. 14, 15, 16 이런 문제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 단언을 공부할 때의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상기시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3점짜리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를 만약에 맞춰 등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모든 시험은 여러분 잘 보는 겁니다. 열심히 보시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대신에 모의고사 이제 9월 학력평가는 어떻게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기출 문제로 이제 공부를 하세요. 최근 3개년 모의고사로 대비를 하시되 선생님 수업은 이제 메이크 심요일이라고 하는 수업이 사실 오늘 개강을 해서 아마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자료는 많이 쉽게 다운로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받을 수도 있고 메가스터디 안에도 있고 그렇죠? 모의고사 해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걸 다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 90문제잖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야. 근데 모의고사에 그렇게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간단하게는 공부를 하실 건데 약한 단원만 집중 공략하셔도 됩니다. 이 단원이 이 문제가 어떤 단원 문제지? 답안지 보시면 돼요. 맨 앞에 윗줄에 단원이 써있으니까 그렇지? 내신을 위한 공부로도 활용해야지 1타입해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고 굵게 공부하기 이걸로 막 몇 날 몇이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은 그래서 약 5시간으로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끝내는 수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짧은 시간을 집중하셔서 자 그리고 모의고사보다는 그래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꼭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선생님의 수업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메이크이시면 심혈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는 대비하는 수업인데요. 이 교재를 3월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서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교재가 꼭 없더라도 여기 있는 최근 3개년 기출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에서 5강에 걸쳐서 그냥 끝낼 건데요. 자 일단은 1, 2, 3강에 걸쳐서는 2023년 그리고 22년 최근 3개년에 9월 모의고사에서의 자 탑 10문제 거기에서 어삼시사 문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3점 그리고 쉬운 4점 문제를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 빈출 문제 오답 베스트 문화 그리고 내신에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문제 위주로 선별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변형 문제 두 문제씩을 이제 같이 풀어보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4강, 5강에 걸쳐서는 여기 이제 3개년 기출에서의 문제들을 좀 변형해놓은 문제들입니다. 유사 문제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복습할 수 있는 걸로 이 문제는 이제 한 회의 모의고사 변형 모의고사를 1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풀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5강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힘든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9월 학평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1학년 친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고등수학은 다 점검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갖고 있고요. 이게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1학년 수학을 안 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학기 수학에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부등식인데요. 하나를 뽑으라면 부등식인데 그 부등식은요. 내내 계속 쓰여요. 2학년 수학에서도 3학년 수학에서도 그 부등식 문제가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걸쳐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네는 예비 수험생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고3의 3월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면 그 전에 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또는 12월 모의고사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충분히 좀 예행 연습을 조금 해본다라는 예비 수험생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자 9월달부터는 고2 9월부터는 모의고사 점수를 이제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잘 대비를 하셔서 단순하게 과감하게 끈기 있게 여러분이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